엄마, 진짜 열심히 해놨어? 썸타는 사이가? 진짜라니까 오빠, 열어줘 장난치지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지 오빠가 엄마가 닮으셨는데 오빠가... 아, 왜? 일단 이름은 알아 엄마 짱짱다라고 나랑 친한 동생이야 박행욱, 여사 우리 닮은데 너 뭘 갖고 왔어? 혹시 뭐야 이거 뭔데? 너가 갖고 온거야? Claudio 네 감사하기 네 근데 그 superficial 아 그래 어 이렇게 추석 명절 이거 먹고 좋네. 아니 진짜로. 엄마 어때? 예쁘고 좋지. 소식이 좋게 보여. 어 진짜? 내 애가 가쁜데 뭐 애기. 나이 은근 있어. 나이 은근 있어. 난 나도 되겠다. 딸 아프니까. 아 그치? 나 나가라고? 알았어. 우리 둘이 알아서 하라는 거야. 나 어떡해. 아 강아지 좀 너무 귀여워. 우리 나머지 좀 너무 예뻐. 방송도 못 왔나 보다. 아 아까 봤어요. 아까 차가웠어요. 우리 인호하고 친해진 진병은 얼마 안 됐다. 아 다 태웠네. 아니 원래 이 시험이야. 다 태웠어. 양념이라서 그래. 엄마 다 탔어. 아니야 양념이라서 그래. 엄마 이거 봐. 내가 해도 그렇거든? 양념? 아 알겠어 미안. 나 한 해봐. 이거 좀. 이거 좀. 이거. 이거 양념 맞을까? 아 어. 아. 짜? 애미야 갈비가 짜다. 진짜 짜지? 아니에요. 밥 먹고 먹으면 되잖아. 그니까. 오 맛있는데? 엄마 이거 엄마가 한 거 맞아? 이 땡한테 사왔지? 이거 사왔잖아. 양념 내가 했다고. 그럴 리가 없는데. 나 처음 해봤어. 나 거짓말 치네. 진짜로? 야 맛있네. 아 그래? 한 번씩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어. 아이 괜찮아. 아이고. 그건 좀. 가장 이상. 이런. 오우. 야. 왜? 저기. 나 왜 여기 가리고 있어요.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. 아니 이렇게 예쁘게 나온다. 짠이다. 실물은 별로라는 소리야? 아니 왜 저러는게. 어? 아니 예쁘지. 얼마나 예뻐? 많이. 많이? 약간 연예인 달 같지? 연예인 해도 되겠다. 응. 그치? 됐어 이만큼만 구워. 그래? 응. 이 정도만 구우면 되지. 어 손 씻고 와. 어? 누나. 왜? 어 어때? 참 안해. 참해? 어 그래? 뭐 자꾸 물어봐. 그냥. 그냥 동생이 됐네. 동생이도 여자가 되는 거지 엄마. 어? 시끄러워. 아 그런것이 뭐 사람 인연이라는게. 동생에서 여자가 연인이 되고 어? 연인에서 원수가 되고 하는 거지. 먹어 먹어 드세요 드세요. 차린거 기만. 네. 맛있으세요. 네. 맛있어요. 맛있어. 고마워. 너무 맛있는데? 응. 아 진짜 안 뜨거워 그냥 먹어. 뜨거워. 햇볶 금방 걸린거라서. 예약이 됐고 먹을까? 그럼 짱자 챙겨서. 난 괜찮아. 이렇게 심화할 수도 있어. 뭘 어떤걸. 질이 안 먹고 싶은데 많이 드시면 뭐. 아 하긴 맞아. 그래. 맞아. 맞아 맞아 그렇지. 짱자 천천히 먹어. 체하는거 아니지? 아. 먹으려고? 아 해봅스 예약을 준다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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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우 이제 과일 먹을까? 어. 아 짱자 고마워 잘 먹을게. 엄마 이게. 하임 머스켓이라고. 되게 맛있는 거래. 잘 먹을게. 근데 한 송이 5만원이라고요? 그렇게 비싸다고? 5만원까지 안 하겠대. 5만원. 5만원이야? 진짜? 5만원이야. 5만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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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짱자야. 어? 아 이것도 먹어봐야지. 5만원. 어른한테 치즈가서 잘 하겠네. 어른한테. 이런거 할 줄 알고는. 너 잘 해줘. 친구야 해 친구야. 아니 진짜. 아 진짜야 엄마. 아 진짜. 아 진짜. 아니 진짜. 아 진짜. 이 여자친구. 내가 한 번 섰지 소통하고 있어. 안 섰는데. 음 웃음 문 너무 생사해 없으면 문 너무 화장실 고게? 어 엄마 진짜 몇 살이야 썸 타나 사이가? 어 진짜 진짜라니까 아까 몇 살이야? 7살 생일이 몇 살이에요? 생일이 왜 그러고? 또 사진 보려고? 아 사주로.. 사주로 그만 봐 진짜 다 미신이야 엄마 왜 그런 걸 믿어 이것도 해 보고 할 줄 알고 사람이 이거 괜찮지? 응. 어린 나이에. 그러니까. 맞을 줄은 모르거든? 그러니까 내 말인다. 응. 근데 짱따라 뭐 짱따라. 니만 그렇지 짱따라 니를 좋아야지. 너무 잘해. 그건 인정. 짱따라 생일이 며칠이야? 나 5월 10일. 몇 년생이야? 94. 94? 아 94. 94, 05, 010이네. 5시 7시. 그것도 알아? 아 저도 사줘요. 너도? 너도 사줘 좋아해? 응. 아 진짜 사줘. 다음 주도 와. 진짜. 동생이랑. 그때는? 맥주도 한 캔 먹고. 이제 짱따도 먹고. 아 짱따라 또 물러? 아 그니까 내가. 아니야 선호 좋아요. 아 저거 저거. 왜? 아니. 조심해. 왜? 아니 뭐 이렇게. 손이도 오고 내가 뭐 좋지 뭐. 엄마한테. 가자 이제. 엄마. 어 갈게. 가고. 아니 우리가. 됐다 주셨고. 수고하고. 조심히 가세요. 엄마 여기도 인사 한 번만 해줘 여기도. 오라고 해서 안녕. 다음에 또 가요. 어. 어 조심히 가. 네. 어. 조심히 가 조심히 가. 응. 가자. 숨 쉬어. 아 좋았어 너무 좋다. 아 좋았어 너무 좋다. 아 좋다. 아 좋다. 아. ASMR.